와 이게 꿈인지 부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. 이제 댄싱라인 생방송 무대는 제 거예요. 그냥 미친 듯이 할 거예요. 아 진짜 신기해요. 댄싱라는 소문은 다 해둘거에요 이건 정말 기적이에요 흘름대고 미친 시시 떨려요 우리가 우승할 확률 100% 폴리팀한테 미안해요 저희가 3연승에서 이겨도 저희를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못phant 댄싱댄이 진생이 바꾸고 있어요 어! 이거 완전 대박 사건 정말 저 자신이 사랑스러워 저희 죽을때까지 춤추고 아 너무 많다 안해 전 가족을 위해 춤출 거에요. 팬은 너무 처음이라 두렵기도 한데 굉장히 최고의 게임 업보잖아요. 블루가 무조건 우승할 거고요. 레드팀은 이제 뭐 집이 싸서 집으로 날 준비하면 될 거 같아요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